엄마. 엄마. 희수야. 희수야. 문 좀 열어봐. 엄마, 여기 괜찮아? 야, 근데 괜찮긴 괜찮은데. 어머, 여기 잘 안 더워? 추워, 지금. 지금 추워가지고. 오, 깜짝이야. 저 안에 있었어요? 저는 저 안에서도 모자 쓰고 이렇게 목에 두르는 거 양말 다 신고 하고. 그래요? 네. 추워서? 지금 엄마는 지금 좀 추워. 나가자, 나가자. 눈 더울 거 같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근데 마스크를 어제 모르고 안 쓰고 잤어. 이거는 하고 이것도 했는데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코가 콧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래? 춥기 시작했어? 오늘 어수어수 추워. 이거 빨리 닫아놔야 돼. 야, 그래도 네가 이거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나마 이 정도에서 사는 거야. 응. 엄마, 어젯밤만 해도 괜찮아 하는 거 같다니까. 야, 야, 어젯밤은 어젯밤이고 내가 언제 그렇게 긴게 가는 게 있냐? 엄마, 이거 해. 어우, 추워. 야. 저거 난방기 가져오는 게 따님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요. 희수가 다 챙겨줘요. 엄마 갱년기 오고 나서 체온 변화가 심하셔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엄마, 그냥 파. 괜찮아. 발 줘봐. 지금 마비가 와서 엄마가. 엄마 두 개 신고 잤는데? 근데 지금 오른쪽이 발가락이 되고 마비가 와서. 마비가 와서 지금. 발이 근데도 차가운데? 왜 이렇게 차가워, 발이? 몰라. 엄마가 테이핑을 한 거야. 급조를 해서. 테이핑을 한 거야. 다리 자꾸 마비가 와요. 잠깐만. 거기가 꼬였어. 하지마, 하지마. 또 마비 와. 여기 뭐야. 살살해. 아파. 엄청 살살했어. 되게 아파. 진짜로 아파. 그럼 갑자기 아파. 이렇게 꼬여, 이렇게. 여기가. 해 주는데 왜 화를 내세요? 화내는 게 아니라 갱년기라서. 짧아.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가 좀 꼬여서 엄마가 지금. 아. 순환이 안 되나?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해준 거잖아. 원래 온몸에 순환이 잘 되려면 여자분들 아랫배가 따뜻해요. 순환이 잘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덮고 자야 되겠다. 아예. 아예 위에다 같이 덮고 자. 복부에 찜질을 해주면요. 심부 체온이 올라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혈액 순환도 활발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혈액의 양도 이제 발 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고. 우리 이경혜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갱년기에 발생하는 혈액 순환 장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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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